체크도 하고, 서로 요점 정리한 것도 교환하면 어때? 야, 강예수, 네가 지금 요약노트로 오픈하겠다고? 응, 대신에 너도 오픈하는 거잖아. 기브앤테이크 몰라? 와, 너 강예수 맞아? 나 원래 착했거든? 아, 쓸따로 설레일 거면 너 빠져, 짜증나게 하지 마. 빠지라는데? 뭐야? 나 왕따야? 나 왕따냐고. 비서기 계획 다 짰어?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예서야. 여보, 여보.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왜? 열심히 하겠다는데 적극 밀어줘야지. 간섭하지 말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시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간섭이야. 아버지로서 당연히 도와주겠다는 거지. 아지트. 예서야, 저녁 먹고 갈래? 세리가 나왔다고 맛있는 거 만들겠다는데? 네, 그럴게요. 방에서 미안. 여보, 당신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 왕따냐고. 빨리 나가려고. 언제까지 있을 거야, 여기에 진짜. 세리야. 아빠, 오늘 저녁은 밀태우나베야. 아빠는 깻잎 담당.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빠가 또 깻잎은 기똥차게 씻지. 아, 잠깐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짜라란. 앞치마. 자. 여기다 끼우고. 밀태우나베는 또 언제 외웠어. 이 차세리가 못하는 게 어딨어. 배추도 좀 아빠가 씻어줄게. 아, 같이 씻어, 아빠. 좋은 노래가 있는데 들어봐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어때, 좋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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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protestATION, 센티athiones Critical. rec адUA roz,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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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